와! 오늘 뭐합니까? 원래 저번에 기쁠복지올을 한 번 했잖아요. 번호를 그거에 인스타 근데 죄송한데 오늘 여기 양재동 마요 이장님도 아! 아! 지진 말고! 지진 말고! 아! 저는 왼쪽 걸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유를 굳이 들자면은 이 냉면은 약간 오이가 위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만큼 많이 섞었다는 거 이 냉면은 비교적 오이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올려 있는 걸 보면은 덜 섞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냉면에 무언가가 첨가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그.. 아시려고 지님이 드실 거 남겨놔야 된다. 아, 그럼요! 남기는 건 다 남겨있어요. 특히 식초 먹는 건 상관없는데 쟤네가 먹던 거 먹는 게 기분이 제일 아파. 죄송한데 하나는 바다를 갖고 온 건가요? 거의 뭐 천일염이 하나? 아, 일단 맛있는 연기부터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경봉! 박경봉! 탱양냄매 만찬. 마시지요? 어, 내일에 탱양냄매 준비하십니다. 김건! 짐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원래 그렇게 면의 물기가 없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네요. 아, 이게 이렇게 얼굴이 개빡해. 국물도 제가 이렇게 한 번? 알겠습니다. 아... 되게 미안한데 국물이 반 이상이 부틀어 떨어지는데 단무지 먹어도 되나요? 아니, 이렇게 국물 한 번만 더 맺어보세요. 죄송한데 당신이 요구한다고 제가 먹을 거 같아요? 음, 단무지가 원래 이렇게 달아요. 뭐? 와, 저녁이...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차가운데? 아, 차가워. 너무 차가운데요? 참고로 이거 제일 끼기는 먹질 않아. 다른 날이야. 아, 내 거 너무 차. 아... 뒤진다. 너 안 맞나요? 이렇게 나아. 자, 이거 국물만 제가 한 번 와볼게요. 그래, 국물만. 함정이, 함정이 뭐야? 잘 못 먹었네. 뭐 많은데? 어, 지금 바꾼 건가요, 둘이? 네, 바꾼 거예요. 다시 바꾼 거죠. 아. 자, 그럼 이번에는 큰 스푼으로 국물 탁 찍어가지고 한 번 드셔보세요. 두 분 다. 크게? 잘하라고. 야, 이겨야 돼. 아, 그래, 좋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은 거 꼭 앉아있어야 돼요. 거 꼭 앉아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첫 끼 매수 기수 국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 국물이... 음, 맛있다. 재창아! 그럴 필요 없어! 재창아! 재창아! 싫어하면 괜찮으신가요? 아이, 충분하죠. 제 걸 고르면 곧 이걸 고르는 걸 먹어야 돼요. 제 걸 고르면 만두를 덤으로 드려요. 참고로 되는 마냥. 빨리 맞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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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는, 제가 이제 고르는 걸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JK가 아닌 범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범께 일반 냉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JK가 저런 애가 아니에요. 크게 드세요, 크게. 크게. 번지. 바보들의 향연을... 아,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 아,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 내가 진짜 짠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아까 전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딱 먹었는데 아차했어, 진짜. 이건 연기도 안 되겠다. 바닷물이야, 그냥. 사회. 사회, 사회 바다. 네, 2라운드로 네.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디저트. 이번에는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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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겉으로 봐서는 티가 전혀 안 나네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난 너무 불량과 해주니까. 아니, 아니요. 똑같대요, 근데. 3분의 1 확률이. 아, 난 또 어차피 네가 없는 거잖아. 어, 냄새? 근데. 미안하다. 여기 초록색이 좀 보여요. 하하하하. 엄청하신가요? 아, 이거 페이크 아니야. 아, 졸라 불안하다. 이거 뭐야. 두 개라고 했잖아요. 두 개라고 했잖아요. 더 먹어야 돼? 아, 졸라. 아, 졸라. 아, 졸라. 아, 졸라. 아, 졸라. 잠깐만요. 지는 한꺼번에 한 방에 먹는 거 맞아. 맞춰봅시다. 맞추고 자기 거랑 우리 둘 중에 하나. 아니, 저는 티가 나요. 범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관적으로 보지 말고 재밌게 합시다. 하하하하. 제이키는 입 안에서 넣었는데 범 입술에서 넣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방겨 입까지. 여기다 넣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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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지는 게임이야. 하하하하. 자, 그러면 진이 한꺼번에 한, 저거 먹는 걸로. 한꺼번에 먹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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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께도 안 먹었는데 누굴 먹어 야 여기 한 개가 그대로 있어 뭘 먹어 자 빨리 시식을 해주셔도 틀렸으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겨자자야 아니 난 돈을 부르버리면 아니 이건 그냥 겨자가 나와있어 밖에 밖에 나와있어 아니 그냥 다 먹어요 다음에는 제대로 진을 좀 속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 많이 찾으시고요 야신야동 채널 야신야동이네요 진이 여러분들 진이 채널 하나 오픈했는데 뭐 야신야동 뭐 야신야동인가 뭐 덕인가 뭔가 한데 구독은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실옥에 한 4개 올리고 댓글이나 달고 보세요 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미난 복불복으로 더 넣어들어가겠습니다 팀조쿠 나 엄청 많이 봤는데 나 계속 봐 나 계속 보는데? 안 넣어버렸어 진짜 이거 완전 승인이잖아요 완전 이거 완전 리얼이잖아 네 비었는데? 4개 다 넣었어요 일 인 일